이럴 때 간혹 피부염인가 보다 하고 아니면 진균감염인가 보다 하고 스테로이드나 다른 약물을 복용하기도 하는데 특히 스테로이드 외용제를 환부에 연골을 바르면 단언컨대 색소성 자반증은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요. 색소성 자반증에는 스테로이드 사용은 반드시 신중해야 합니다. 색소성 자반증이라면 스테로이드 사용 후에 자반 부위가 급격하게 확산되거나 피부 색소침착이 심해질 수 있으니까요. 스테로이드 사용은 반드시 조심해야 합니다. 색소성 자반증은 만성 색소성 자반병이라고 명칭합니다.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에 만성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자반이 소실이 잘 되지 않으면서 색소침착을 남기기 때문에 색소성 자반병이라고 명칭하죠. 자반증도 생소한 질환인데 색소성 자반증은 더욱더 생소한 질환일 겁니다. 흔한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색소성 자반증을 잘 간별하기 어려워하시고 실제 초기에는 진단을 잘못 받으시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그래서 양상을 잘 살펴보고 자반증이 의심이 되는데 만약 잘 후전이 되지 않는다면 색소성 자반증은 아닌지 잘 관찰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그래서 색소성 자반증의 여러가지 특징과 패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요. 여느 자반증처럼 무릎 이하 발목 주변에서 시작을 하는데 그리고 점점 상체 쪽으로 넓어지긴 하는데 확산되긴 하는데 자반의 붉은 반정이 점상출혈로 생기기보다는 군집된 점상출혈이죠. 판상으로 넓게 생길 때 색소성 자반증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요. 넓게 붉은 반점이 모여있는 부위가 아주 천천히 수개월이 지날 정도로 천천히 옅어지면 그러고 나서 이제 황갈색으로 흔적이나 색소침착이 남는 게 보인다면 색소성 자반증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판상의 출혈반은 약간 간질간질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일반적인 자반증은 터질 때 이제 따끔따끔따끔 하긴 하지만 간지러운 증상은 없는 반면 색소성 자반증은 출혈이 일어날 때 따끔따끔 하기도 하지만 황부가 간질간질하다 뭐 이런 표현도 하시겠죠. 그래서 한번 잘 살펴보면 됩니다. 네 번째로는 출혈반의 표면에 이제 피부에 인설이죠. 각질처럼 이렇게 인설이 동반되기도 하는데 표면이 거칠거칠 오돌토돌한 증상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져보면 조금 다르고요. 일반적인 자반증은 피부 표면이 거칠거나 오돌토돌 하진 않는데 색소성 자반증은 이제 판상으로 이렇게 판을 이루면서 출혈이 생기고 표면이 오돌토돌 혹은 거칠고 가렵기도 하다. 이러면 색소성 자반증이라고 의심을 해봐야 되는데 이런 이제 가렵고 표면이 거친 특징 때문에 간혹 진균감염, 곰팡이균이죠. 그런 것들이나 피부염 등으로 오진인을 받기도 하기 때문에 그것 또한 이제 잘 살펴봐야 합니다. 이럴 때 이제 간혹 피부염인가 보다 하고 아니면 뭐 진균감염인가 보다 하고 이제 뭐 스테로이드나 뭐 다른 약물을 복용하기도 하는데 특히 스테로이드 외용제를 환부에 연골을 바르면 단언컨대 색소성 자반증은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요. 색소성 자반증에는 스테로이드 사용은 반드시 신중해야 합니다. 이제 아토피 피부염이나 습진 같은 피부염에는 염증 억제 위에서 이제 적절한 용량의 단기간에 스테로이드 외용제 같은 거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특히 색소성 자반증에 스테로이드를 이제 사용한 후에는 급속도로 출혈반이 번질 수 있는데요. 이유는 스테로이드 사용이 혈관벽과 피부를 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오히려 출혈을 조장시키기 때문입니다. 색소성 자반증 천천히 진행되는 질환이고요. 통증이나 기타 다른 장기 침범 증상은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초기에 치료를 아무래도 소홀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잘 호전이 되지 않으면서 점점점점 출혈 부위가 넓어지고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 그리고 치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색소성 자반증은 원래 치료에 잘 반응하지 않는다라고 교과서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정확한 체질 진단과 한의학적인 치료가 병행될 때 예우가 좋은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단, 오랜 기간 동안 치료 제대로 하지 않아서 색소침착이 아주 진해졌을 때는 색소반이 잘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환부가 넓게 확산되기 전에 색소침착이 오래 지속되기 전에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